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프로핏 뿌리러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래도 돌려봐야겠죠 이런식으로 프로필이 풀어집니다 이 장소에서는 다 돌렸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10월인데 많이 쌀쌀해졌어요 모두들 따시게 입고 프로필 투어하십시오 저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동할게요 프로필 돌리는 곳을 거의 다 돌려서 이제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따뜻하게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덥네요 갑자기 아무튼가 다들 많이 힘드시길 겪고 있겠지만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랜스 많이 살게 됩니다 릴수록 랜스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? 그러면 영상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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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자